안녕하십니까 버즈니티비 신규데이피언 제작을 받고 있는 김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스트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은 국방색의 스트랩입니다. 뮤지텍에서 제작이 되는 카모라는 스트랩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모가 바로 이런 디자인이죠. 에피콘이나 깁슨에서 나오는 찡발드식이나 제작 중에서도 불사이 카모, 불사이 모양이나 이렇게 국방무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이 재질 자체가 안전벨트 있잖아요. 안전벨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부성이 굉장히 강하고 솔직히 이 제품, 뮤지텍에서 나오는 이 제품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다가 튼튼한 내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오고 외관이 또 강렬하게 면에 강하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라도 검은색이나 흰색보다 오래갈 것 같아요. 국방무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지금 휴가 나오는 군인이나 지금 근무직인 군인 빼고는 다 사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불처주야 나라를 지키고 계신 군인분들께서는 조금 질릴 수 있는 디자인 때문에 그 외에 모든 분들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오면서 오늘 버즈키티비 쇼미델 인터넷에서는 뮤지텍에서 찾을 수 있는 비닷스 트랩, 카모, 릴리블렉업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트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